한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한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15도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낮에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대체로 26도 안팎으로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구름량도 적고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에는 열분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5.3도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한낮엔 밀양이 28도, 김해가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동풍이 불면서 동부 내륙과 해안지역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입니다.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이 28도, 진주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미터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 동부 해상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